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이에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고요. 토지가 크기가 621평이고요. 지금 가격은 759만원이에요. 가격이 상당히 괜찮으시죠? 지족도상은 맹지인데 이거는 지금 주변으로 해서 출입은 가능하신 것 같고요.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렴한 금액에 이렇게 넓은 토지를 소유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. 경매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은 꼭 낙찰받고 제출을 하셔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 말소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어요. 보시다시피 앞에는 또 멋있게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너무 괜찮은 물건 같거든요. 이걸 700만원대에 621평을 정말 괜찮은 물건이에요. 이 물건 하시고 싶으신 분은 복마마에게 연락주시고요.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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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